효과적인 리더십이란 어떤 것일까? 항상 책임을 지는 것. 항상 관리하는 것. 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잘한 일을 체크하는 것. 현장에서 존경을 받고 모두가 따라오는 리더의 조건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다음은 부하가 따르는 리더의 조건 10가지이다. 1. 솔선하여 행한다. 솔선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다면 리더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리더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멤버가 존중할 것이다. 2. 최고의 경험에 한층 더 광택을 낸다. 신뢰를 얻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경험을 모두와 나누고 동시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스킬이 지금의 상황에 맞도록 좀 더 연마하자. 3. 멤버에 대한 기대는 적당히 하자. 당신이 현재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하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과해지지 않도록 하자. 4. 지시를 했다면 한 발자국 물러난다.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시켜보자. 4. 사소한 것까지 지시하지 않을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가장 일을 잘한다. 5. 필요한 때는 돕는다. 일이 어려워졌을 때는 리더인 당신이 돕겠다는 것을 부하에게 알리자. 단, 부하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6. 설명은 확실하게 한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책임과 설명의 의무도 갖는 것이다. 부하에게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리자. 7. 목표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언어의 전달 방식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지 내용과 기한은 명확하게 하자.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발버둥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8. 칭찬할 때는 모두의 앞에서 하고 꾸짖을 때는 개별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혼내면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최종 책임은 리더인 당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자. 그러면 모두들 당신을 위해 바라는 이상의 일을 해줄 것이다. 9. 명예는 팀 전체의 것이다. 당신의 부서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팀 전체를 모두의 앞에서 칭찬하자. 팀 안에 충분히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명예는 모두의 것이다. 그 사람도 당신을 신뢰하고 다음 기회에는 확실하게 일할 것이다. 10. 생활 태도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게 한다. 일이 우선이라고 해도 사람에게는 각자의 생활이 있고 일은 그 영향을 받는다. 주의를 줄 때도 충분히 관찰한 후 하자. 그래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전달하자.